자 주모, 우리 오프라인 매장 런칭을 앞두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의미로 란제리 속옷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써봅시다. 상금은? 50? 야, 대표님 스케일을 뭘로 보고? 음, 500? 짜잔! 형식은 자유롭게 여성 속옷에 담긴 의미를 마음껏 표현해주세요. 자, 시작! 빨리, 빨리, 상금. 저 다 썼습니다. 오, 역시 우리 에이스. 그럼 도디자이너가 먼저 발표해볼까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남자들 중 대부분은 내 겉모습을 좋아했다. 화려한 이목구비, 살아있는 볼륨감을 말이다.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남자는 보이지 않는 내 은밀한 부분까지도 사랑해줄 그런 남자. 언젠간 나타나게 될 내 남자를 위해 오늘도 나는 예쁜 속옷을 고른다. 제목, 뽕브라. 언젠가 나타날 내 남자가 누굴까? 궁금하네. 이거 후보 되셨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발표해보실 분? 어? 변디자이너 나오세요. 고작 한 움큼의 지방덩어리가 주는 반구형 곡선의 아름다움. 오감을 자극하는 그녀의 봉긋한 가슴을 나는 잊지 못한다. 고작 한 desaparären. 비주얼 일어난 마음 앉으세요. 하지만 무서운 암덩어리가 그녀의 가슴에 기생하기 시작했고 암은 맘속까지 더 깊게 파고들어 그녀를 더욱 병들게 만들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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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그 호박이 떨고 이래 아우 변태새끼 미친놈 엄마 내가 배달을 갔는데 그랬을 때 뭐 봤는지 알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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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니 저런 미친 저런 변태같은 놈들 저거 아우 저거 웬일이야? 어? 저게 우리 동네잖아 어? 우리 동네? 야 너도 조심해 응? 혼자 있을 때 문 꼭꼭 걸어잠그고 알았지? 거봐 내가 우리 동네 턱 안 좋다고 했지? 엄마 내가 방금 경찰 관계자는 순찰 인력을 확대해 더 이상 피해 여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마 아우 변태자식 아우 변태자식 아우 변태자식 어머 어머 저 잘생긴 총각은 누구야 어? 하 좀 저자식이야 그 뉴스 어? 아 그 바바리맨 아 그 고자 된 놈 근데 야 한 놈은 여자니? 어? 여자 10년 기체들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딸이 하는 거 없이 오지랖이 넓어요. 저 근데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아 여기. 그만 좀 해 이 모자란 것을. 어떻게 식사 좀 하고 가실래요? 엄마. 전 일이 있어서요. 급하게 부탁받고 온 거. 아 그래요? 그럼 저 이웃사촌 총각은 어떻게. 전 먹고 가겠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남자가 저런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뻔하지 뭐. 하여간 남자들이란. 아이고 참. 남자랑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참. 엄마. 어렸을 때. 엄마가 유황암에 걸렸어요. 수술도 잘 됐고. 전 엄마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암이라는 무서운 병보다. 엄마에게 더 무서웠던 건. 스스로가. 스스로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자 가슴에. 관심이 자꾸 가더라고요. 아니야. 사과할 테빙이야. 사과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그래 가. 나 멀리 안 나갈게 네 어머니 가보겠습니다 저... 아깐 미안했어요 저... 그럼... 저... 혹시... 본인이 디자인하신... 음... 진짜...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암튼... 감사합니다 저... 술 한잔 하실래요? 아... 네 아... 아... 아 안 Din